이 시각도 맛이 가망할 거 이수가게 연령 들어가민 그자 인혁 연령에 맞게 거 보이고 거 되는 거지 놈이나 나나 그자 놈이 돼도 다 거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 이 사람아 5년선배 어디 가신지 5년선배가 나보다도 아시카 보다 냈다느니깐 오장 대사장 좀 거울을 잡고 밟지 오장 대사장 거울 수다게 그거 양 사람으로 간 거 아니어도 점 나도 어디 병원이나 점 여점 어디 가민 나도 원 나 연령으로도 라니방 화살 그자 매탠 그자 알로로 보조게 거기는 아이고 똥이 날 거금 밤 신고 오민 아이고 거금 배려지 난 거금 구람쬐는 한 게 거건 사람들이 다 있는 거라구나 인혁 연령에 맞게 인혁 보이는 건 건 그냥 당연히 있지 아니꼬 거건 니 화살 영 보민 그자 영 얼굴 보민 화살 나래 나이가 아래로 배려지는 사람도 싶고 화살 우털에 가본 사람도 싶고 거짐 시건 그거 거금 살 말 안 남짜네멍 안장 한숨을 또 쉬어간다 쉬어온다 임수각이 관샘보살이오 관샘보살이라케 난 이는 어디 가면 알로본단 말이오 나 알로보진 난 우털에 보진 아니옵니다 공혜영 매태전이도 점 어디가 난 그 있지 아니옵가게 전 읍 부녀회장 허멍 공혜영 아방도 알거라게 그 이름이 곰이시고라라마는 곧 흘내진 못하쿠다마는 그 뒤독에 나영 참 연령이 갑장이라도 참 곧 회의가 난 나보다 인혁이 몇 살 후예인 줄 아란 그자 동생 취급을 내요 그냥 그만이소보라 그만이소보라 나가 소문들어보난 참 나가 어디서 갑장이엔 이거 이거 들은 바가이신데 지금 어디서 이거 영 아래로 밤신고 이연 통생 명예감옹 그자 매태 태어나고 헤어가는 나보다 원양 생일도 두서넓들 더 밑에라 그거리도 그때 나보다 그자 위로 반 그거리도 저 에어컨으로서 켜 인형 아명이도 더위 먹은 생일이라 그건 사람들이 이신대다 그 아니 아명이 생각을 그 어른이 나여보담시 술을 좁게 먹을까 담벨라이 피우카 그자 나오고 그 양반이야말로 손가락 하나 꽂다가니고 누가 뒤에서 따발총을 쏜다네도 쏨이신가 헐 어른이 니맨 그 어른은 얼굴도 조금만이오고 그냥 옛날부터 처음 피부도 없을 죽고 거의 누난 헛을 나이보단 알레르 베려지는 거고 그 아방도 어디가면 그건 나이보다 우토래요 그건 베려지진 아녜요 아방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아 알레르 베리는 건 키가 좋으니까 알레르 고염찜이신 맛 말을 졸마로 고르나마리요 아이고 참 옛날은 그냥 어디가면 미신 거 곱다 미신 잘생겼죠 영언말 듣는게 좋았주만은 요새 아이들은 인형 나이보다 알레르 베려주는 걸 더욱 기분좋앙달라고 걍 직거정한다는 입속이게 나아가 혼숨을 노답고짓만 해도 어리게 보이면 다아 기분상 호장돼싸지고 왠게 하고 다섯살이나 우여선배하고 고찌가신디 거꾸로 봐보니까 뭐 갑자기 기신이 팍 거기 어서져버린게 아이고 기신어싸것도 수다게 상경먹은 태어난 사람도 싶고 영혼 사람도 싶고 커는거고 아방도 나같은 말이야 바른말이쥬 톡 깨놓고 말래용 아방도 아방 연령으론 보이쥬 그왕 우탈에 가진 아니 수다게 이거 어떤 일을 막 우참신고 아이고 아방 더위를 먹어서 아방도 돈이 껄랑 저 삼만원만 이래 죽읍서 강 저 수박이나 사구 볼론은 그거라 저 촘에나 사당 냉장고에 놨당 산두를 거기 먹게 이거 양 더워거나 입맛도 없고 약은 먹지나 남시고 헛살 줍어먹으면 회의사대구 돈 삼만원만 이래 집서강 수박이나 하나 사고 촘에나 사당 놔뒀다 먹게 쪽 아이고 야 저 보라 쓸데없이 소리해가니까 아니 어젠 어젠 첨나 더운 밭에 갔다 오란 개혁냥 얼음에 그거나 밥도 슬프구 나 어제 점심도 안 이며 그 1,2시 다게 더위먹어 그엔 개혁이나 칵 먹쟤는 난 헥 헥 헥 나도 먹을 거미시고 조조하는 것 알만 자희도 사려받기 더 점수가 요새 바빠 놓은 만홍밭떼게 그엔 개혁 그거 화살 강준한 양 아방 개도 원 개혁을 잘 먹는 겁니다 개도 설탕골은 안 해놓고 개 그 돌게 먹으면 열받는 소리 하지말넨 왈받는 열받는 소리 하지말넨 열받는 소리 하지말넨 동물들도 매기민 중심들도 아니죠 개혁 강준한 그걸 또 활탁활탁 먹으면 아이고 자인어떤니 어멍 식성도 식성 고장 나형 닮아갑시다 개우리 쫑개 정신 안 먹었잖아 갸매기도 좀 뭔가 잘못됐어 잘못됐어 하하하하